가족을 벗겨야 하옵니다. 저를 쏘아해 주십시오. 차라리. 오 그것도 괜찮아요. 쭉 가십시오 그냥. 여왕이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둘이 남으셨을 땐 어떻게 일을 전하실 생각이옵니까. 저를 쏘아해 주십시오. 저 허벅지 모십시오. 둘이 남았을 때 여왕님은. 분명히 저를 쏘아해 주시고 영원한 여왕으로 남으십시오. 아 근데 지금 되게 구미가 담기는 말을 하셨어요. 저의 호잉사로 임명합니다. 저의 호잉사로 임명합니다. 저의 호잉사로 임명합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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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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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가 여왕을 시켰더니. 아니 저는. 누구를 잡고 해요. 여왕님. 캐리어. 여왕이 남겼습니다. 여왕님. 갑니다 여왕님. 여왕님. 나는 뛸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왕인데 뭐. 온천히 그냥. 우와. 우와. 조용히 있어야 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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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왕을 우리가 시켰는데. 우와 어떻게 한순간에 그. 아 종국이 형 대단하다 진짜. 빨리 찾아. 빨리 찾아. 아 빨리.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아. 혈형이 나타나. 제발. 제발. 스릴러 척보 영화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 안에. 미진공이 되어있다는 느낌. 아 이게. 스릴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Feny. 모임화. 여왕. 호임화. 호임화. 예. 여기에. 어디 가세요. 어디 이거 잡을까요. 여기 있어. 어Camila 잡을까요 이거 잡을까요. conclusion 알겠습니다. Ok. 깨고 여기 어딘가 있었습니다. 나의 왕국의 최적 symbolic job optimum. 백성이 오란 것이예요.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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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작소! 자작소! 기술했습니다 마마 제가. 내 그대에게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만 하소서. 사랑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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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왕을 사랑했어. 그게 잘못을 하면 나를. 저단하시죠. 백성은 여왕을 사랑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여왕이. 난 여왕을 사랑했어. 희일하지 마오. 제가 너무 웃겨. 아! 이 여왕님. 아! 이 여왕님. 역시 여왕님이십니다. 오늘 못 갈 거야. 아! 빨리 잡으셔야 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 못 갈 거야. 자! 올라가시죠. 자! 누가 할까요? 여기 잡을까요? 누가 이거? 조심해. 책까지 잡기 조심해. 어! 누구 찍지? 희일하였어. 아! 희일하올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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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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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렇게 중전 역할하고 얼마 전까지 중전이었는데 이렇게 여기서 또 왕을 해보네요 전하 시찰하시는 동안 업무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는 구부를 타서 날개시면 시찰을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네 얼른 깨어나가서 경안군을 제압해야지 자 그렇다면 아이고 잘 안 들어가는구만 어 어 어 그동안 투표용지를 찾으면 안 될 터인데 전하 이 시각에 저자들은 투표용지를 찾고 있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알고 있네 알고 있어 서두르지 말게나 더 안 들어가지 않나 지금 거의 다 깨었네 이미 마지막 구슬일세